자 한번 가볼게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21번 한번 좀 볼텐데 얘들아. 이 문제 밑줄의 함축 의미라고 하는 문제잖아. 짧게만 한번 연급을 하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 어떤 패턴이 좀 있을 거래서. 자 제가 지금 여기다 좀 써놨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밑줄의 함축 의미라고 하는 평가원에 얘기하는 이 유형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일단 1차적으로는 주제를 파악하는 건 맞긴 맞지만. 자 중요한 거 여기 잘 봐. 냉정하게 따지면 주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제가 부의 유형 독해에서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주제 파악 유형이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 뿐이지.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유형인데 얘들아? 밑줄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주제를 물어보는 유형이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다시 밑줄 의미야.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얻어 걸리면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자 그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을 우리가 풀기 위해선 주제의식을 판단하는 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 건데.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정말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밑줄의 함축적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밑줄 자체의 의미 파악에 집착하시면 큰일 나요. 심지어 여러분들 밑줄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막 깊이게 들어가면 이전 과거의 평가원 문제들에서는요. 그 밑줄의 뉘앙스만 가지고선 선지를 만들었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제가 부의 유형 독해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되게 부정적 뉘앙스를 딱 밑줄로 우리가 보기에는 썼다. 근데 밑에 부정적 뉘앙스의 선지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막상 부정적 뉘앙스도 아니었던 거야. 이게 문제야. 자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 제가 좀 예시를 하나 좀 드려드려 볼게. 이 문제의 유형이 만약에 한글의 능력 시험이었다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었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약간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필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밑줄을 하나 딱 주고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시 원 하 다 라는 건 밑줄을 준 다음에 외국인들한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선지가 뭔지 아니 얘들아. 오 시원하다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1번 선지 쿨 이런 거 골라. 시원하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선지일 수도 있어. 이거에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알고 보니 뭐 이런 게 깔려 있었더라면. 뭐 앞에 이 문맥에서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해산국 집에 들어가셔서 해산국 한 그릇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그냥 우리한테 밑줄의 어떤 직접적이고 표면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라면 제가 그냥 이것만 보고 풀라고 얘기하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의 정답은 막 예를 들어 이런 느낌. 뭐 이제 익사이팅리. 아주 흥분스럽게도 재밌게도 핫하다. 이런 느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분명 뜨거운데 이게 되게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뜨거운 느낌. 그걸 우리는 이제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밑줄의 의미라는 말에다가 함축적 의미를 붙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밑줄 자체의 의미 파악보다는 밑줄 주위의 신호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밑줄 주위의 신호는 뭐냐면 얘들아. 밑줄 주위의 지시어나 대명사나 연결화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21번 문제 같은 케이스에 밑줄 문장 자체가 버시지 얘들아. 또 밑줄 문장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Otherwise. 이런 걸 집착하시라고. 이런 걸. 그걸 이용해서 밑줄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지 밑줄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고. Empty box. 뭐야.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럼 또는 밑줄 문장 자체의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의 관계랄까?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ut이라는 신호하고 밑줄 다음 문장의 사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꺾는 거. 이걸 통해서 역출원해야 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욕이에요. then.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였지. 그러니까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하는 게 더 낫다. 그럼 결국 나은 거, 좋은 거, 주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을 골랐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중에서 아마 선지 4번으로 가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오류가 나지 않았을까. 기껏 대량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밑줄을 물어보는 건데 왜 그냥 덮어씌우냐고 주제의식으로. 그러지 마시자고. 됐어 얘들아? 자 이 문제에 좀 포인트 몇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좀 넘어갈 텐데 일단 얘들아 첫 문장 혹시 형과 팬이 있으면 좀 쳐놓으시고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이 밑줄 문장 범 문장도 표시를 일단 해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지? 웬만하면 서두 내용을 읽을 때는 그냥 내용 파악 읽고 넘어가려고 막 서둘러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건 무엇과 무슨 소재 사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소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지 라는 건 집착하고 내려가시는 게 좋겠다 그랬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글의 추상성이 되게 높아진 거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내가 이걸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회로가 끊어지는 느낌 얘들아 그건 언제나 그랬어. 평가한 문제는 항상 그래 왔었어. 이거를 가지고서는 좀 더 쉬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진짜 자살이기고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문장이 나왔어도 다시 한 번 재도전했을 때 냉정하게 무엇과 무엇이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는지를 판단하시라고 자 제가 봤을 땐 이 문장 난 너네 했다라는 과정에서 간다. 일터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변화는 게 뭐래 얘들아 일단 뭐 하래?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이걸 먼저 하고 reactive work second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하래. 이건 두 번째로 하래. 아니 그러니까 글의 명확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야. 이번 시험에 아마 느낌과 값만으로 막 치고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건데 평가원은 이제 계속 너네들한테 감으로만 읽지 말고 기준 잡고 읽어라는 걸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거 하시라고. 즉 다시 말하면 아 그럼 결국 이 글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나중에 하라는 거지? 라고 딱 하고 기준 좀 잡으라고. 아 그러면 creative work. 자 이걸 먼저 하고 reactive 반응해야 되는 일. 이걸 나중에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소재 간의 명확한 관계였지. 이걸 기준 잡고선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도 끌고는 내려가보자고 얘들아. 됐지? 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법문장. 이 법문장도 얘와 똑같은 말 아니디 얘들아? 결국 같은 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라고 얘들아. 결국엔 무엇이 뭐를 하는 것보다 무엇이 낫냐라고 했잖아. 다시 뭐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봐봐. 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중요한 변화라고. 아. 그러니 앞쪽에 들어가 있었던 it's better blah blah 라고 들어가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좀 작은 일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뭐라기보다는 얘기냐 얘들아? 너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 뭘 위해서 꿈을 버린대? 뭐 빈 박스. 빈 임박스라고 하는 거. 이걸 위해서 너의 꿈을 버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것을 위해서 너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는. 결국엔 이거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네가 잡아낼 수 있어야지. 지금 같은 말이잖아. 됐지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이쪽이 뭐였을까? 남들한테 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오히려 요기야. 그리고 요기는 뭔데? 너의 꿈을 포기하고. 뭐 뭐라고 그랬었니? 뭐 참. 맞지요? 너의 꿈을 포기하는 거야. 엠티박스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는 거야. 그게 이쪽 아니었을까? 됐지 얘들아? 뭐 그 정도였어 얘들아. 하지만 그 이전의 단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했어야 되는 부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다음 문장.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요 문장이요. 전반적으로는 이거 해석이 약간 붕 뜰 수는 있습니다. 디스민스부터 여기서 오프까지요. 근데 저는요. 아 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봐. 이것은 두 번째 이거요. 이게 퍼스트다. 라는 말을. This means.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왔단 말이야. 근데 약간 해석이 어디가 좀 애매할 수 있냐면. 여기 부분 있죠. large chunk of time. 뭐 에브리드. 여기 약간 좀 뭐지? 싶을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일단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거보다는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변화래. 다시 말하면 blocking off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 이런 느낌 아닐까? 또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거. 이거 다 꺼놓은 상태에서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요런 체크라도 하시라는 거야. 또 너만의 어떤 프라이어리티에서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의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저 이 문장 완벽한 우리말로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막 바쁘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니네들이 이걸 다 깔끔하게 해석했을 거라고 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애매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해결 안 돼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일단 얘기할게. 이미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해드리면. 결국 이거잖아. 야 여기저기서 오는 연락 같은 것들을 차라리 off 꺼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소리였지. 이 문제 이거잖아. 그게 바로 뭐였었어 얘들아? 몇몇 사람들을 좀 실망시키는 거. 막 연락이 와도 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였죠. 뭔가 blocking off 차단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외부에서 자꾸 나한테 연락 오는 거? 나의 일을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 그냥 차단하는 거. 그게 낫다는 거였었지. 그렇게 너네한테 던진 거야. 확 하고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얘들아. 조금조금씩이라도 해줘도 괜찮다고. 됐지? 조금만 연결해볼까? 아 그럼 결국엔 off 시키는 거. 블락 off 시키는 거. 뭐 이런 느낌? 전화나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다 off 시키는 거. 됐지요? 그리고 너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그쪽으로 가는 거. your own priority.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더 가보자. 봐봐. 이 필자는요. 되게 frustrated한 라이터였었대. 뭐 이렇게 되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사람이 없나 보지. 봐봐.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나로 알고 하면 어떻게 됐대? 아 프로덕티브한 라이트가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뭐 했었다는 소리가 그러면. 원래는 used to be라는 말도 썼던 이유가. 요거까지. 요거까지를 시험장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오니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블록킹 off나 아니면 이메일 off를 못했던 사람이었겠지. frustrated. 왜냐하면 계속 연락 오면 꼭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화를 일으키니까 내가 이제 좀 생상적인 사람이 됐다 한 거야. 아 이제 블록킹 off 했다는 소리구나. 그러나 자 무엇이 없었다 그랬냐면 하루도 없었대. 뭐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어떤 아티클을 쓰거나 등등등등을 이제 쓰는 거. 뭐 없이 쓰는 날이 하루도 없었대요.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이라고 돼 있었어.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것들. 아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a string of는 되시려야 됩니다. 많은 이란 뜻이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기다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대답도 해주겠지. 다시 돌아와주겠지. 왜냐하면 내가 막 블로그도 썼고 아티클도 썼으니까 내가 댓글 담으면 얘도 댓글 달아주겠지. 뭐 이런 거.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없이 혼자서 막 쓸 수 있는 어떤 하루. 그날도 없었대. 그런 의미였어 얘들아. 그런 의미. 자 그럼 쉽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쉽지 않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왜 어떨 때래. 아 진짜 전화 메시지를 막 받는 거죠. 아 내가 말이야 이메일을 두 시간 전에 보냈는데 막 이럴 때 참 쉽지가 않더래. 지금 사실 이거 다 무슨 소리였을까. 그게 다 자꾸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아 전화 메시지 즉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렉에 필자가 get back 해줘야 되는 것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것보단 이게 좀 과감하지만 이게 좋은데도 이게 쉽지는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계속 한번 봐봐. 이제 뭐 정의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접근이라는 것이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이라고 했대. 자 요 말이 약간 여러분들 해석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요거 요거. the grain of. 자 요 단어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grai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곡식이란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나달 하나하날 하나를 얘기를 해. 됐어? 그래서 아주 작은이야. 아주 작은. 됐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명사니까 아주 작은 것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the grain of blah blah 라고 하면 아주 작은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봐봐봐. 내가 이제 모든 걸 차단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법들이라는 것이 뭐에 대항해서 가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주 작은 기대치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이 너에게 이제 막 주어지는 막 압박 같은 거 어떤 기대치 같은 것들을 그런 걸 내가 against 하는 쪽으로 가는 방식인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여러분들은 사실 요기 요 디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이 위에서 이제 계속 어떤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야 나한테 좀 그만 좀 연락해라.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 접근법이 요거 있을 거고. 그러니 얘가 이 말이 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에 반대하는 거. 자꾸 내가 차단하는 거. 그 얘기를 얘기해서 지금 갖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봐봐. It takes power to switch up. 또 나오네. 계속. 어쨌든 세상을 좀 꺼서 차단하기에는 좀 의지력이 좀 필요하대요. 뭐 한 시간 정도 조차도 엄청 쉽지 않나 봐. 의지력이 필요하대. 그다음 되게 불편하대요. 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some people get upset. 몇몇 사람들은요. 또 화가 나기도 한대요. 쉽지는 않다는 소리 좀 계속. 하지만 이래.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된 거지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사실 실망시키는 것이 뭐 보다 더 낫다구요? 너의 꿈이라는 걸 포기해. 어떤 그 허황된 어떤 인박스. 뭐 비어있는 어떤 인박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된거죠. 됐죠? 아. 그럼 결국에 요쪽에 해당하는 놈은 엠티박스를 위해서 꿈 포기하는 거. 됐지 얘들아? 자 이것보다는 결국엔 few people들을 실망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잖아. 밑줄은 지금 요거 아주 우리한테 물어본 거지. 또는 요쪽에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요쪽이 아닌 게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얘들아. 됐어? 그래서 결국엔 우리한테는 부정적 뉘앙스로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정답이었단 말이야. 자 하나만 더 볼까? 봐봐. 그러니까 결국엔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밑줄은 이 내용과도 똑같은 말 들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라고 나아있는 거야? 너의 어떤 잠재력이라는 것을 네가 희생시켜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망상을 위한 어떤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너의 망상 안 보여. 너의 포텐셜이라는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밑줄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선지를 만약에 본다면 자 1번 선지는 어떤 애들아잉? 1번 선지는 지금 마이너스 선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1번 선지는 어떤 행동이 아주 혁신적인 걸 따라간다? 뭔 소리야 완전 반대지. 2번 선지는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 채로.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밖에 못하는 것. 이거겠지. 네 정답 그래서 2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됐죠? 3번은요. 실수하지 않고 벌써 챌린징한 워크를 막 완수하는 것. 이건 뭐 좋은 일이잖아 이건. 사실 근데 지문에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이 완전 다르지. 결이. 내용도 이상하고. 4번은요.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것을 리무빙하는 건 오히려 이 필자에서 원하는 바잖아. 그치? 아 나오잖아 애들아. 몇몇 사람들을 차라리 실망시키고 오프시키자. 그래 오프시키자. 차단하자. 야 이거는 필자가 원하는 반대 선지. 주제 선지였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애들아 4번 선지는. 5번 선지는요. 언뜻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소셜 네트워킹을 위해서 아주 충분한 기회를 확보한다. 이거였잖아. 근데 이 말이 너무 과한 말이었지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가 이 지문의 내용이었었지. 아 내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좀 지금 뭔가 지금 만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아. 애매하게 문질러서 읽어버리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갔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래 애들아. 물론 제일 많은 오답 선지는 아마 4번이었을 거예요. 반대 논리. 근데 요것도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거야. 다시 요쪽 가지고선 틀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내용의 디테일을 좀 점검하세요. 애매하게 문질러서 읽는 게 아니고 아 사회에서 관계망을 위한 기회를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 지문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반응 그냥 반응 상대방들을 쪽으로 돌아가는 거 대답해 주는 거. 이게 사회적 네트워킹까지는 너무 과한 설명 아니냐. 과한 의학 아니냐라는 정도인 거죠. 됐죠?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21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소재의 성격이나 관계가 있으면 가장 좋겠고. 지금처럼 뭐가 아니고 뭐다. 뭐라기보다는 뭐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로는 밑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 주변을 잘 보시라고. 밑줄 주변을. 됐죠? but 그리고 then 비교크 그리고 otherwise. 이런 애들 보시면 좋겠다.